제주의 한 유명 식당이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키즈존이라는 한 식당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가게 외부에는 노란색으로 노키즈존 어린이 입장 불가라고 강조돼 있죠. 이에 대해 식당 사장은 온라인을 통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공지했는데요. 공지문에 따르면 사장은 노키즈존으로 부득이하게 운영 중인 것에 대한 사유를 알려드린다며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의 황당한 사례들을 전했습니다. 해당 손님들은 우럭 정식의 빨간 양념이 아이에게 맵다며 레시피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는데요. 또한 생선 가시가 아이에게 위험하다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해달라고 하거나 요리를 먹다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 경우 모든 컴플레인은 가게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아이들을 위해 국을 다시 끓여라, 아이 먹일 반찬이 없으니 메뉴에도 없는 계란후라이 등을 만들어달라 등에 무리한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부모님들의 편한 식사를 위해서 TV 채널을 키즈 채널로 고정해달라며 막무가내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닌 부모들의 황당한 요구들에 더 이상은 힘들다는 A씨는 향후 노키즈존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 중에 있다며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할 따름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모가 노키즈존을 만든다, 부모가 먹고 싶어서 가놓고 아이 음식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거 양심 있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러실까, 내 아이 먹일 거는 내가 준비해오는 건 어떨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